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전에 뭐가 있었나 궁금한데 보겠습니다. 한동훈 내부 결속 마무리, 이젠 중도 수도권 청년의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거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한 달이야? 여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취임 한 달이다. 당대표 자리에 오른 지 한 달이라는 거예요. 이 한 달, 중앙일보 입장에서는 보니까 한 달 성적표를 내보니까 내부 결속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중수청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거구나라는 게 중앙일보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대표 취임 한 달 한동훈. 사회 격차 해소 시동. 당내 장악력은 아직입니다. 어? 무슨 얘기지 싶어요,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얘기가 살짝 좀 다릅니다. 최창렬 교수님. 지금 하나는 내부 결속이 마무리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당내 장악력은 좀 아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맞아요? 당내 장악력을 아직 완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입장이 맞다? 네, 저는 그쪽에 좀 무게를 두는데 한동훈 대표가 대단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요새. 발언 같은 게. 이제 예를 몇 가지 들면 독립기념관장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임명됐는데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사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인사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이 독립기념관장 인사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그런데 직접 대놓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당내 갈등도 좀 있고 용산과의 관계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해병대원 특검 문제도 이제 재보공작 의혹을 포함하자라고 역제안을 했어요. 어쨌든 해병대원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지금 견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아까 독립기념관장이 해가지고 사선 의원들끼리 만나서 김경수 복권 같은 경우도 그때도 그러나 사선 의원들이 또 김경수 복권 잘못됐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정 부분 의원들과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지만 아직은 저기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라든지 해병대원 특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고하게 자신의 세례를 구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생각하고 좀 다른 게 결이 좀 보이구만 하죠. 이런 부분들로 볼 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단히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아까 우리 신지호 전략부총장께서 잠깐 여기서 사담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기대를 갖는 분들이 많으니까 중도층들이. 조금 더 과감하게 나가는 게 어떻겠냐.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방금 시작 전에. 아무튼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당히 조심하고 있긴 있는데. 특히 또 하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잘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거는 잘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 얘기는 사실 약간 불만을 표시한 거거든요. 뭔가 중도층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건 분명한데. 아직 완전하게 세력 구축이 안 됐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과감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신중하게 나가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의 한 달은 아주 잘못된 건 아닌데. 90점 정도까지 주기는 어렵다. 한 75 내지 80점 정도. 80점 내지 85점. 이 정도. 75점? 80점 정도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부 결속보다는 당내 장악력은 아직인 쪽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여태까지 무난했어요. 무난한 게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건 안 풀었어요. 쉬운 문제만 우선 풀었어요. 힐러 문제가 남아있죠. 힐러 문화는 지금 안 풀었어요. 예민한 문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지뢰밭에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라이온킹 영화 보면 하이에나에 둘러싸인 어린 사자? 지금 그런 정도죠.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죠. 또 원외죠. 또 새로 압도적인 지지로 됐지만 아직도 친윤 세력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뜨거운 감자는 지금 손에 안 대고 피하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또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결단과 포용 이 두 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 당내 전당대회 경쟁자였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최저임금 제외하자는 거 토론을 했는데 그런데 정치적인. 최저임금 차등을 두자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반대해서 안 갔다는데 그런데도 가서 손은 좀 작고 좀 악수하는 모습, 포용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결단은 너무 좋은 것만 하다 보니까 부리단의 당나귀처럼 일주일 군문 당나귀가 건초더미가 양쪽에 있으니까 어떤 것부터 먼저 먹을까 망설이다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개를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굉장히 세게 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당도 어느 정도 호응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저는 이거 민생으로 안 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자가 1,400만인데 5천만 원 이상 이익을 얻은 사람만 과세하거든요. 전체 1%밖에 안 돼요. 그거 한다고 주가가 오를까요? 그거 한다고 저 주가가 안 올라요. 그거보다는 정말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라든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으로 규제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풀어야지 주식 시장이 오르죠.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애플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만의 TSMC, 옛날에 우습게 보던 대만의 TSMC의 삼성전자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런 문제 크게 좀 보고 좀 풀어야지 금투세 언제 내릴까 이것만 저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쯤에서 신지호 의원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달인데 성적표가 우까지는 좀 안 된다. 80점까지는 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금투세만 얘기할 건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최 교수님이 75점부터 시작했고 80, 85까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한국일보 오늘 보니까 조용한 차별화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던데요. 이게 비교적 정확한 워딩인 것 같아요. 차별화를 하는데 새끼롭게 충돌을 굳이 연출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차별화는 당연히 해야 되죠. 변화를 내걸고 이 당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 공약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실격이죠. 변화라는 것은 사실상 차별화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부터 현장 행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그런데 최근 조선일보라든가 일부 언론에서 지난 8.15 때 불거졌던 이종창 광복회장 또 역사인식 문제, 독립기념관장 문제. 여기에 대해서 왜 집권당 대표로서 뚜렷한 자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느냐. 뭐 일각에서는 비겁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 입장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전략적 침묵을 한 겁니다. 왜냐. 집권당 대표가 그 문제에 발언을 하게 되면요. 참전을 하게 되면 그 이슈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커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민생 이슈가 오히려 묻혀버려요. 민생 이슈가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러 키울 필요가 없다. 물론 이제 그 문제 자체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보수 진영 내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지금 큰 판을 봐서는 거기에 굳이 집권당의 대표가 말을 얹혀서 그거를 키울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략적 침묵이었다는 설명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과감한 민생 행보를 좀 할 예정입니다. 직접 뭔가 한 대표가 민생 현장으로 가는 모습을 통해서 한 발 더 민생 주도권을 좀 잡고 가겠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에서 전략적 침묵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당내 좀 잘 장악을 했느냐 당내 결속이 되고 있는 거냐 한 달 취임 한 달 그 말씀을 나누시면서 같이 나온 얘기가 용산 얘기도 사실 같이 좀 섞여서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셨죠. 한국일보는 기사 잘 썼던데요 얘기를 했는데 그 기사 좀 볼까요. 한 윤과 조용한 차별화 외국인 차 등 반대 반국가 세력 침묵. 지금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긴 하는데 조용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지금 얘기인 거죠. 지금 신지호 위원님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음 피사도 좀 볼까요. 경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출항 한 달째 속도 못 내고 용산 맴도는 한동훈호라고 또 제목을 뽑았어요. 조연산 변호사님. 이게 조용한 차별화냐 용산을 맴돌고 있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조용하게 하시다 보면 조용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 국민은 지금 한동훈 대표에 기대하는 게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저는 중도 진영도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대했던 부분은 지금 용산과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이룩하느냐.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민생 중요하죠. 그렇지만 최해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가 이번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된 각종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를 기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용산과 다를 수 있죠.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하고 취임을 기대했던 부분인데 막상 대표가 되시고 난 다음에는 그런 목소리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까지 기대했던 많은 분들, 당원들과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첫 시작이 굉장히 저돌적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주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 쪽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희망한 걸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윤영걸 대표님이 주신 말씀 조금 제가 설명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보면요. 양대 기둥이 주식하고 채권이에요. 채권은 선진국 시장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아직까지 신흥국, 개발도상국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TSMC의 3분의 1뿐이 안 된다. 이런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선진국 시장으로 편입시킬 수 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금투세 페이지는 그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밸류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금투세 문제와 어제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청년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 청년 시절에는 굉장히 고도성장 시기여서 무슨 그때는 그냥 정기예금 정도에만 넣어놔도요. 이자로 살 수 있었죠. 이자가 두 자리 쓰였어요. 고도성장 시기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금을 하건 주식을 사건 부동산 하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자산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건 사라졌어요. 집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요. 그래서 영끌 이런 거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청년층이 이 자산 형성, 근로소득 이외에 자산 형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그리고 아까 전체 5천만 원 이상의 1%인데 그 1%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큰 손들이 빠져버리면 전체 주가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짧게. 제가 한마디 드리면 세금 안 물린다고 주식시장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5억 이상 가진 사람들 1%,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어야지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익을 얻어야 해요. 지금 증권거래서는 손해봐도 내는데. 그런데 진짜 주식시장을 위한다면 공급을 줄여야죠. 지금 상장한 것만 해도 최근에 60개나 했거든요. 또 대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돈을 막 빼가요.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거, 이거를 고치는 게 중요하지 세금 안 물린다, 이거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극히 일부분이다. 세금 안 물리니까 대주주들이, 큰 손들이 빠져나가니까 청년들이 피해볼 거다. 그건 너무 나간 거죠. 그건 청년들이 직접 주식시장을 위한다면 정말 지배구조 개선하고 큰 틀에서 좀 봐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금투세가 그만큼 좀 핫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사실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한 달 잘하고 있느냐. 한동훈 대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국민 눈높이죠. 국민이 민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한동훈 대표가 평소 여러 가지 사안을 좀 판단한 기준으로 본인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민심은 그럼 한동훈 대표의 한 달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같이 볼까요? 한동훈 대표 8월 넷째 주 취임 1개월을 맞아서 지금 시기가 맞았죠. 보니까 잘하고 있다가 빨간색, 잘하고 있다 40, 잘 못하고 있다 41, 19는 모르겠다 혹은 모응답입니다. 잘한다, 잘못한다가 1%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팽팽해요. 이걸 봤을 때 이 전에 비대위원장 땐 어땠느냐. 비대위원장 취임 1개월 때 잘하고 있다 47, 잘 못하고 있다 40, 모름, 모응답 13. 여기까지 아예 보시죠. 김기현 대표 땐 잘한다 28, 잘 못하고 있다 52, 이준석 전 대표 때 잘하고 있다 44, 잘 못하고 있다 41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수치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지금 왕왕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숫자가 최창일 교수님, 잘한다 40, 잘 못하고 있다 41. 팽팽한 이 수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1월 네 번째 주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숫자가 일단 절대치가 1%가 좀 높아요, 못하고 있다가. 저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거를 가볍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상당히 하고 후한 평가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저도 판단을 완전히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느낌의 직관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너무 몸조심하는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과의 갈등이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용산과 각을 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건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화 관계의 재정립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약간의 자기의 반대 의견을 내긴 내고 있어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고 있는데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당대표인데 게다가 63%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대표예요. 해병대 특권 같은 것도 과감하게 나갈 수 있어야죠. 그러면서 저는 조연사, 조연사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그래서 저도 약간 아직은 양쪽을 다 보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 1% 차이밖에 안 나지만 저건 상당히 유의미 있게 한동훈 대표의 측근들께서는 한동훈 대표는 물론이고 상당히 의미 있게 성찰할 필요가 있는 수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8월 넷째 주만 볼 게 아니라 1월 넷째 주랑 같이 좀 비교를 해서 이 추이를 본다면 이건 좀 유의미하지 않겠냐. 관련해서 한 대표 쪽에서도 좀 뭔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지금 너무 몸조심하지 말고 좀 목소리를 내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김종인 위원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처신을 어떻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은 차별화를 하려고 하면 자기에게 큰 상처가 날 수 있을 테니까 초기에 조절을 잘해야 될 거예요. 차별화라는 것은 대통령 임기 한 4년 차쯤, 중반쯤 해서 그때 가서 차별화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선거 폭격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너무 성급하게 그러지 말고 한 4년 중반까지서부터 좀 차별화를 해라라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아까 조용히 했다가 좀 조용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4년 중반까지는 좀 조용히 있어라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조용히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님이 사라진다는 의미나 보다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4년 중반이면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세상이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는 분위기잖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가 지금 굉장히 큰 상황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이것을 시기를 조절한다? 오히려 패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빨리 변하는 지금 사회에서 4년 중반까지 얘기는 좀 옛날 문법에 따른 조언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 한동훈 대표 취임 오늘이 꼭 한 달인데 많은 생각이 지금 하고 있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